오늘은 대한민국 정상인 국민들이 한국 여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을 미국에서 했다면 당연히 총든 강도라고 말했을 거고 일본에서 했다면 칼든 괴한이 무섭다 말했겠죠. 하지만 한국 택시기사님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노출이 너무 심해서 모든 부위가 다 보이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술 먹고 퍼지면 우리 택시기사들은 가장 무서워하고 꺼려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보룡인 여자를 건드리지 못한다. 한 번 건드려버리면 바로 면허증이 날아가버리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택시 면허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서울 택시 면허의 가격은 약 1억 원이고 비싼 곳은 2억 원이 넘어가는 가격인데 술에 꼬라있는 여자 잘못 만졌다간 인생이 그냥 개박살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시 보시면 심지어 제가 실제로 겪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여자 중에 옷을 벗는 여자가 있었다. 술에 취하면 잘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자는 여자였을 거다. 여자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운행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 그 자리에 택시를 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절대 건드리거나 말시키거나 깨우지 않습니다. 그냥 경찰의 신고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선 제발 보룡인을 만질 수 있는 보룡인 여경을 불러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여자가 눈을 떴을 때 옷을 벗은 상태로 택시기사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택시기사의 인생은 끝나는 거나 다름없다. 그 보룡인은 자기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말하겠냐고요. 경찰관이 보룡인의 말을 믿을까요 택시기사의 말을 믿을까요 라는 말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거주하며 가장 안전한 택시에 올라타면서 밤에 택시 혼자 타는 거 나만 무서워 택시 20분 타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전화라도 해야 하나 라는 등신 같은 피해망상증에 걸린 발언을 하고 납니다. 어디 뭐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택시 타고 국경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렇게나 피해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역에 혼자 캐리어 들고 택시 탈 수 있나 무서워 나는 택시 무서워서 절대 안타는데 어떻게 하나 야간에 택시 타는 여시들 나 택시가 너무 무서워서 타기 싫어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십니까 택시를 타는 여자도 택시기사를 무서워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는 한국 여자를 무서워하고 이 무슨 대환장의 코미디쇼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택시기사님의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경찰이 내 말을 믿겠어요 보룡인 말을 믿겠어요 라는 저 말에서 모든 상황이 요약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인도보다 위험하다는 피해망상에 빠진 한국 여자들이 택시를 타서 자신이 시선관광을 당했다 주장했을 때 스윗물소 경찰들은 보룡인의 편을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겁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억 2억을 주고 구매한 택시 면허를 걸고 운전을 해야 하는 택시기사님이 리스크 있을까요 당신네들이 리스크 있을까요 한국 여성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바로 택시기사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살면서 택시 20분 탄다고 무서워하는 건 정신병에 걸린 행동이나 다름없는 거고 당신네들은 여가부와 여성단체가 만들어낸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대한민국은 여자가 살기 힘든 세상이야 택시도 혼자 못하는 세상이니까 라는 등신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택시가 무서우면 정신병원에 먼저 가보세요. 당신의 머저리 같은 피해망상 때문에 정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게 참 실례요 정말. 가슴이 아픈 택시기사님들의 발언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이 송편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경찰이 내 말을 믿겠어요 보룡인 말을 믿겠어요.